혁신도시 연속 보도, 어제 이 시간에는 혁신 주체 기능을 상실한 대구 신서혁신도시 현 주소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혁신도시 정주 환경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도심 속 외딴 섬으로 남아있는 혁신도시 대중교통과 정주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서혁신도시 한국가스공사 앞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입니다. 시내버스는 15분 간격으로 한계 노선만 운행되고, 지하철을 타려면 버스 정류장 13곳을 지나야 합니다. 외딴 지역이다 보니 지나다니는 택시가 없어서 콜택시를 불러 혁신도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주변에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건립돼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이 턱없이 부족해 차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대중교통뿐 아닙니다. 의료시설과 학교 등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올 상반기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일이 66.5%에 이른다는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통계 수치는 미혼이나 독신 가구를 포함한 것입니다. 가족 동반만 두고 보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36.5%, 신용보증기금도 3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마다 혁신도시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또 개선 중이라고는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가족 동반 이주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서 혁신도시 직원 3명 중 2명은 금요일마다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되돌아갔다가 월요일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몸과 마음이 떠나는 텅빈 혁신도시, 지역 성장 거점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마음도 공허하기만 합니다. TBC 김태호입니다.